도심에서 30분 동안 SUV 차량과 경찰차 사이에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.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 운전자는 상가와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차를 버리고 도망가다 붙잡혔습니다.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. SUV 차량이 승용차를 앞지르며 달려가고 그 뒤를 순찰차가 쫓아갑니다. 신호까지 위반하고 건물 사이를 다니며 도망칩니다. 순찰차가 옆까지 따라붙어 멈추라고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. 운전자는 급기야 자동차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운전자 29살 홍 모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버린 도주극입니다. 홍 씨는 도망치면서 상가 입구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. 진짜 영화 같은 장면 같은 거. 애들도 다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사람들도 인도에 나왔는데 다들 쳐다보고.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06%. 면허정지 상태에서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을 30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.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두 차례 들이받기도 했습니다. 시속 거의 한 120 정도는 훨씬 밟은 것 같습니다. 속도가 나왔고. 그래서 역주행도 하고 사람을 계속 옆에 역주행하는 데에 차가 옆에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. 경찰은 홍 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.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.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